절기 경치 빈 오늘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 포근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봄 내음이 물씬 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모레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4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치로 맑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함께 하겠는데요. 다만 전국 곳곳에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를 비롯해 청주 0도, 전주도 0도, 부산은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동안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2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14도, 광주 14도, 대구도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왔습니다.